사건의 뒷얘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 사공성근 기자 나왔습니다. 사공 기자, 시위가 홍콩에서 났는데 지금 우리 대학가에서 중국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부딪히는 영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홍콩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지난 6월 시작된 홍콩 시위가 최근에는 전쟁 상태를 병불케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이런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면서 반대하는 중국 유학생들과 전국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함께 전국 대학가에 설치된 레넌벽을 보시겠습니다. 홍콩 항쟁 지지한다, 폭력은 민주화가 아니다. 이런 글이 홍콩 시위벽에 레넌벽에 붙어있습니다. 이건 한국 학생들이 게시한 것들이 먼저 있고 중국 학생들이 그 위에다가 덧붙이고 있는 건데요. 홍콩 정부 사죄하라고 중국 학생들이. 홍콩은 영원히 중국의 땅이다, 원 차이나 이런 글들도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학생들 심지어 데자부를 훼손하고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났고 몸싸움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몸싸움으로요? 문제는 이게 반중 감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부 한국 학생들은 마라탕도 먹지 말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중국 음식이잖아요. 마라탕을 먹지 말자 할 정도로 반중 감정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국인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원래 나는 중국인이 싫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 충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감정적인 혐오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도 학생들이 홍콩을 지지하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콩인들은 지금 이 시위를 80년대 우리 민주화 운동에 비유하며 한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들리는 노래가 홍콩 시리 현장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매우 익숙하죠. 그러네요. 홍콩에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그린 국내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상영이 됐는데요. 영화 속의 모습도 지금의 홍콩과 매우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중3학생이 머리에 최류탄을 맞고 중대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사태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80년대 혹은 이런 격렬한 집회를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남일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도 서울에선 중국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과 역사를 살려서 홍콩 시민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면 정부는 중국과 관계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사이에 학생들이 나선 건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말들을 많이 하던가요? 학생들이 일대 입장문을 내놨는데 중국 학생들에게 과도한 비하는 상가자 우리 성숙하게 대응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중국 유학생들도 할 말 있을 테니까 자동하고 교양 있게 주장할 것을 부탁했는데요. 다만 지속적으로 게시물이 훼손된다면 경찰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이 아니라 중학교 얘기를 좀 해보죠.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때렸어요. 수술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쳤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의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업 중에 엎드려지는 남학생을 여교사가 깨우자 이 남학생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이 여교사는 얼굴뼈가 함몰돼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춘기 중2학생이라고 해도 자는 데 깨웠다고 선생님을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학생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치유 학교인 위스쿨도 다녀온 걸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원 소년부에 넘겨질 텐데 정신병력으로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분을 산 게 학교가 내린 조치가 전학이었잖아요.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수업 중에 발생한 폭력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교사나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징계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 현재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전학인 겁니다. 이마저도 지난달 17일에 교원지휘법 관련 법령이 새로 시행되고 나서야 처음 적용됐습니다. 사실 교권이 침해당하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영상 함께 보시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뒷자리로 때리고 심지어 침까지 뱉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다른 학생들이 웃으면서 죽은 상황이었고요. 지난 5년간 이런 교권 침해 사건이 1만 5천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요. 폭행과 성희롱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학 가고 중고등학교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든 전쟁이 한창 치러지고 있네요. 백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